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1기야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게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하마는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종기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해 그가 나하만의 아내에게 수중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래여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 하더이다 하니 아람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하만이 곧 떠날 때 은 십달란트와 금 육천 개와 의봉 열 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나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하만이 놓아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담의 색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일이이까하니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풀어졌습니다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추위가 물러가고 따뜻한 봄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따뜻한 춤의 은혜와 사랑이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또 세임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서 시의무에배를 드렸습니다 서울시와 은평구에서 좋은 병원으로 소문난 병원이어서 많은 시민들이 찾는 병원입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큰 어려움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었고요 코로나의 현실이 병원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 사회의 달라진 분위기와 변화가 더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었습니다 청년 세대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또 1인 가구가 늘다 보니까 저출산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생아가 현저하게 줄고 있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직면한 아주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죠 이대로 가면 젊은 세대가 또 초고령 우리 사회를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철을 맞이하여서 대선 후보 또 정당을 찾아가서 병원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또 제대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실무 예배를 들이면서 우리 교우들이 섬기는 일터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한 소명감과 사명감이 없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일터, 작업 환경, 여러 가지 사역의 여건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게 소명감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또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밤늦게 저에게 전화를 주신 분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항암치료 또 40차례가 넘는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교우입니다 오랜만에 전화하셔서 궁금하였습니다 잘 지내시는지 묻었더니 최근에 모든 치료를 마치고 검사를, 결과를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우리 교원님께서 아멘하고 힘있게 화답을 하였습니다 그 소리가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코로나 가운데서 가정과 일터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고요 또 갑작스럽게 건강을 잃고 또 힘든 치료의 여정을 시작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힘으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고요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려놓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일터에서 기쁜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무너진 건강 앞에서 용기를 잃지 않으며 다시 감사하며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붙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남한 장군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무서운 나병을 고침받은 이야기입니다 남한 장군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아람나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람나라에서 아주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전쟁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용사였습니다 온 백성이 그를 존중하고 또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한 장군은 안타깝게도 무서운 나병에 걸린 불쌍한 사람입니다 고대사에서 나병은 세 가지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아주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첫째 나병은 평생 고치기 힘든 병이었고요 둘째 애로운 병이었습니다 사람들과 격리돼서 애롭게 살아가야 되는 병이었습니다 셋째 나병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나의 삶과 생명을 빼앗아가는 아주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11개 15장을 보면 유다왕 우시아는 나병에 걸려서 왕위에서 물러났습니다 평생 별궁에서 운두운 생활을 하였고 그의 아들이 그를 대신해서 왕위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물러나야 하였습니다 그에게 가장 절망적인 인생의 순간이 바로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나만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은 뜻밖의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전쟁터에서 포로로 데려왔던 이스라엘 여정이 하나님의 선자 엘리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여정은 주인의 병을 알고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알려주었습니다 나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그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그 나병을 고치이리다 이 중요한 고급 정보를 거저 은혜로 나누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여정의 소개를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 선자를 만나서 나마의 병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또한 안내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고 거저 그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 그래하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마는 처음에는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부인하였지만 그의 말에 순종해서 요단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의 몸에서 나병이 떠나가게 되었고요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나마는 단순히 나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살을 온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엘리사 선자에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짐하였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종의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담안 요아께 드리겠나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무서운 나병에 걸린 나만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나만은 나병을 통해서 나를 고쳐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분에서 만나는 나만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그분의 은혜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나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으십니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고 감사하고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이뤄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절망하고 자아지하는 세상을 향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나만 장군의 이스라엘 요정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남한 가정에서 수종되는 이스라엘 여정이 나옵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랍나라에서 크고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았던 남한과 비교한다면 형편없는 여인입니다 낙고천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시 사회에서 인정받지 않는 외국인이오 노예여, 어린 소녀여, 여성이었고요 거기다가 이름도 없는 소녀에 불과하였습니다 본문 2, 3절을 보게 되면 그녀는 전쟁포로였습니다 남한 장군의 집에서 주인의 아내를 수발을 드는 노예의 불과였습니다 남한은 그녀의 사람을 망가뜨린 온수의 나라의 괴수였습니다 이 여인이 남한 장군의 집에서 종사를 하는 것은 바로 남한 때문이었죠 남한 때문에 살아난 가족과 헤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전혀 원하지 않았던 위국당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러한 처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여정은 어떻게 남한을 바라봤을까요? 어쩌면 미음과 증오의 대상으로 남한을 바라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한이 나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 전혀 다르게 반응하였습니다 잘 됐다 하면서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녀는 주인의 아내에게 남한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왜 이 여인은 이렇게 바라보실까요? 이렇게 행동한 것일까요? 그녀는 남한을 궁유란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주인의 병을 고쳐주지라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놀라우신 분을 나누고 공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 정보를 남한 간직한 것이 아니라 남한의 아내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사마리에 계신 선지자평에 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가 그의 나병을 고칠이다 여러분 이 여정의 복음의 전도가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남한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과 행동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정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를 통해서 사람을 살린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려준 이스라엘 여정은 누구인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나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셨습니까?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스라엘의 여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 정말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소개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추구하는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전해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성교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던 이 민족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나만의 여정과 같이 참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그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스코틀랜드 성교사 로스입니다 그는 성경을 우리말로 처음 번역한 성교사인데요 그는 1870년 만주봉천 근처 고려문이라 불리는 국경 지역에서 조선에서 건너온 조선에서 온 장사꾼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지만 조선 사람들은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그럴 듯해 보이는 서양식 물건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옷감이 좋은 영국제 옷을 무척 구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스 성교사는 전도의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조선인들이 좋아하는 물건을 공짜로 주고 한문 성경과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양초가 아주 인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양초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임수에 속아서 양초와 성경을 가지고 조선으로 다시 돌아온 의주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양총에 관심이 있었고 성경책은 전혀 관심이 없어서 아들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독교를 알게 되었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성경을 연구하면서 친구들이 함께 압록강을 건너가서 성교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조선인 최초로 세례를 받은 백홍준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는 다시 의주로 건너와서 기독교를 전하고 또한 신인한 공동체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자신도 역시 나누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조선의 이스라엘 요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로스 성교사와 백홍준 같은 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또 다른 이스라엘 요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에게 소개하는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한 요정처럼 삶에 지쳐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선자 엘리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물을 보면 남한 장군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였던 선자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남한 장군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였나요? 그는 나만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은혜를 전하면서 복음의 정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그는 전하였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의 말과 행동을 보면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전도자는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엘리사는 굉장히 까칠하게 굴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자신을 찾아온 남한 장군을 만나서 얼굴도 보여주지 않으냐고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문도 열지 않으냐고 자신의 제자를 통하여서 단지 어떻게 병이 나올 수 있는지 지시사항만 전해주었습니다 그는 남한 장군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일곱 번 머물리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여러분 이런 대우를 받으면 어떨까요? 나아보지도 않고 그냥 까칠하게 말만 전하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복음을 받으리 힘들 겁니다 남한 장군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분이 상하여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남한 장군은 기대하였습니다 엘리사 선자가 반갑게 자신을 환대하고 그의 손을 한부에 얹어서 고쳐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멀리서 왔지 않습니까? 또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람나라의 군대 장관이었고 또 왕이 친히 써준 친설을 가져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의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떤 환영행사도 없었고 모욕에 가까운 대우를 받았습니다 기분이 상해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는데 자신의 총들이 굽고 말려서 이제 그들의 말을 따라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읽어보십게 되었습니다 왜 엘리사는 남한 장군에게 차갑게 되었을까요? 왜 한대했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왜 차갑게 그에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엘리사의 행동을 묵상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엘리사가 원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엘리사가 바란 것은 그가 단지 병만 고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남한은 어떤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찾아왔을까요?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아람왕의 편지를 갖고 왔습니다 많은 돈과 재물을 갖고 왔습니다 자신의 힘과 지위와 권력을 영하여서 병을 고치려고 하였습니다 만일 엘리사가 그걸 환대하고 그의 병을 고쳐주었다고 한다면 남한은 착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고쳐준 거지 엘리사가 내가 가져온 그 돈, 지위와 권력을 보면서 나를 고쳐주었다고 착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남한 장군을 군대장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로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눈로 바라봤을 때 남한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는 보잘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한은 나병으로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것은 그가 높은 사람이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것은 그가 불쌍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것이었습니다 남한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냉정하게 대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엘리사 선자는 두 가지의 특별한 행동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는 요단강에 들어가서 읽어본시치라고 하였습니다 요단강은 아랍나라의 강들에 비하면 참 작고 초라한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한도 그 강을 보면서 실명하였습니다 이 강에서 몸을 싣는다고 병이 나으랴 하면서 돌아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엘리사는 작고 초라한 요단강을 통해서 그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 작은 강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보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남한 장군이 가져온 선물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왜 엘리사는 남한이 가져온 화려한 선물을 받지 않았을까요 남한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져온 선물의 대가로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었다고 내가 많은 재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주님이 고쳐주신 것은 아닌가 착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공로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혀 선물을 거절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남한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고 깨닫기를 원하였습니다 무서운 나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기를 원하였고 또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으냐고 고쳐주신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은혜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를 차별하지 않으냐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엘리사 선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복음이 왜곡되지 않느냐고 그 복음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고백하며 기도에 나가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선한 역사를 유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선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선교사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은혜를 조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가지고서 전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초기 선교 역사를 보게 되면 참 아름다운 감동적인 장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1886년 6월 15일 의료선교사 스크렌터는 최초의 서양병원 제중원을 세우고 문을 열고 진료를 시작하였습니다 병원문을 열면서 그 문 입구에 이렇게 한글로 써 놓아왔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남녀노소 아픈 사람은 누구든 오시오 아무날이나 아침 10시부터 빈병 하나 갖고 서양 의사를 보러 오시오 반응이 없네요 굉장히 감동적인 건데 감동이 아직 덜 되시나 봅니다 빈병을 하나씩 가지고 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약을 공천으로 줄 터이니 그 약을 가져갈 병을 하나 가져오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서양 귀신 드릴까 보지 않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성교사들의 무료 의료 행위 그 따뜻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거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나요 은혜라는 말은 라틴으로 그라치아 영어로 그레이스인데 그 뜻은 무엇인가요 그 뜻은 공짜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공로 없이 거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 이 풍성한 복음을 거저 기쁘게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셨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만 장군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물을 보면 나만 장군은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는 나만이 경험한 은혜를 생각할 때 나병을 고쳐주신 은혜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나요 그는 자신의 삶 전체가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나만 장군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를 만나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었을 때 깨끗하게 나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의 살이, 그의 몸이 어린아 살같이 아름답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심령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만을 섬기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였습니다 우리는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태도를 범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참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자에게 겸손하게 이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내가 노세 두 마리의 이스라엘 땅 흙을 가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고국에 돌아가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만을 섬기게 했습니다 한 가지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아라만 강간 림먼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더라도 내 모습을 용서해 주길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만처럼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장로 신문에 안동교회 김승학 목사님이 교회 원로 장로님의 장례를 마치고 받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안동교회 정창근 장로님 지난 1월 29일에 소천하였습니다 이 정창근 장로님은 제 친구 정은영 목사님의 아버님이기도 합니다 정창근 목사님은 이벤회과 개입으로 최근까지 일하시다가 은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한국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행실로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모습으로 아주 아름다운 일하가 참 많으신 분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게 되면 정창근 장로님은 33년 동안 매일 두 번의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1975년부터 2007년까지 개인 병원을 운영하면서 안동의 한센시 병자들, 나병 환자죠 그 주거지인 안동 성자원을 이사장으로 섬겼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는 이 안동 성자원에서 한센시 병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예배를 마친 후에는 다시 5시에 그가 섬기는 안동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동 성자원을 은퇴하면서 장로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안동 성자원과 33년의 인연을 마치면서 그냥 미안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33년 같이 했지만 한센시 병자도 되지 못하고 건강하게 나가게 돼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래서 34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었음을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정창근 장로님의 빈소에는 이런 작은 현수박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동안 행복했고 고마워하였습니다 그동안 행복했고 고마워하였습니다 안동 교회 김승환 목사님은 이 문구가 장로님의 삶을 잘 보여준다고 말하였습니다 평생 감삼에 살았던 장로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었고 또 이 문구는 장로님을 바라보면서 늘 감사했던 교우들 또 후배들의 마음을 잘 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행복했고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참 좋겠다는 뜻을 한국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드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주미의 은혜를 삼아하고 받은 주미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주미의 은혜에 감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실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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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